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후회 없는, 아니 후회가 아주 없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아휴, 이걸 미리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같은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겠다 생각됩니다. 왜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지 않습니까? 그때 알았더라면, 아 이걸 좀 알았더라면 그렇게 후회하시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점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될 일이겠습니다. 백 투 더 퓨처가 뭐 다른 게겠습니까?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미리 좀 받아서 잘 살아보면 그게 백 투 더 퓨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선배들이 꼽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같이 살아보시자구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학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용어인데요.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길게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래요.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시네마스코프 해상도만큼이나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잖아요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 쓰레기야 하면서 가치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 총 1500명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의 조언과 지혜를 수집하는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한 꼭지로 진행된 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질문은 이랬어요. 당신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인터뷰에 응한 황원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지 여러분들이 짐작 한번 해보세요. 돈을 많이 못 번 거,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한 거, 자식과의 관계를 잘 해오지 못한 거, 자식 결혼할 때 잘 사는 어느 부모처럼 떡하니 집 한 채 못 사준 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거,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던 거, 과연 무엇을 제일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1등 예,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계획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밖에 일이거나 불가학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소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1년 전에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년 전 거는 기억나세요? 그럼 5년 전 거는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였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넘어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들여보는 겁니다. 왜 찬송가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 이런 노랫말처럼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 온 정신을 몰빵해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니라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거든요. 꽤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겠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뀔 거라고 제가 보장드립니다. 쓸데없이 책상에 앉아서 걱정했던 자신을 되다라보며 나중에는 씩 웃게 될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고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